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 가져왔으니 귀 쫑긋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우리 생활에 플라스틱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뿐만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환경의 날입니다. 천안시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네요. 바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공공기관이 나서서 사무실 안에서 종이컵과 생수병 사용 자제하기, 그리고 민원인 방문 시 다회용 컵 사용하기, 각종 행사에 생수병과 일회용 도시락 사용 자제하기 등입니다. 또 각 부서에서 녹색 제품 우선 구매 품목 등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시는 상가 밀집 지역이나 생활 폐기물 배출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씩만 실천해 나간다면 지구도 좋아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내가 만든 작품으로 전시회를 할 수 있다면 또 다 함께 동호회나 졸업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안 문화재단이 오는 9일까지 2023년도 한뼘 갤러리 공간 지원 사업 하반기 정기대관 이용자를 접수하네요.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인 한뼘 갤러리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전시 공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공간에서 창작 의욕을 높이고 또 시민들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보세요. 천안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뼘 갤러리는 천안시 차량 등록 사업소 3층에 있는 삼거리 갤러리와 서북구청 별관의 서북 갤러리 두 곳인 것 잘 알고 계시죠? 올해 하반기 정기대관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고요. 천안시 출향작가나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관 신청이나 궁금한 점은 천안 문화재단 누리집이나 시각예술팀 041-900-1864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똑똑똑 자 우리의 마음에 살을 찌우셨다면 이제는 사랑의 싹을 심으러 가볼까요? 천안시 성남면으로 갑니다. 고고고 요즘 들력에 가면 모내기가 한창이죠. 농민들이 정말 허리 편 시간 없이 바쁜 계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성남면 새마을 지도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휴경지 모내기를 실시했네요. 이날 새마을 지도자회원 10여 명이 모여 5,800여 직원미터 면적의 논에 모내기를 한 거거든요. 휴경지를 경작해 수확한 쌀을 성남면에 사시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랍니다. 이렇게 지금은 모내기를 했지만 앞으로 풀도 뽑아줘야 하고 약도 주고 수확까지 해야 되고 나중에는 나눔까지 해야 되는데 정말로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한병섭 회장님은 이번 모내기 행사를 통해 수확한 쌀이 지역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봉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남면 새마을 지도자회 모두가 천사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따뜻한 이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